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의 첫번째 고급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A22세 선택하시구요. 조건에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end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지역이 노원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호 입력하신 다음에 end 입력하신 다음 지역의 데이터 첫번째를 선택하고 그 값이 문자 같습니까? 노원과 같습니까? 심표 하시구요. 성별이 여이며 성별의 첫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 여하고 같습니까? 문자처리에서 비교하십니다. 심표 구매실적합계가 I3셀에 있는 구매실적합계를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1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심표, 20만원 이하 다시 한번 구매실적합계를 선택하시고 작거나 같다 2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가로 닫으셔서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문제에서 이름과 그 다음에 성별과 지역과 구매실적합계를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4개의 필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복사할 위치는 A27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구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밀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셀부터 I2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작성해 놓으셨던 A22부터 A23을 선택하구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지역과 성별과 구매실적합계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구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3부터 I20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조건부 서식은 제목을 포함하지 않구요. 데이터만 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작성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하기에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최종 주문일이 2017 또는 5월 함수가 필요하네요. 그 다음 최종 주문일에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2월 함수가 필요합니다. 2월 입력하시고 E3을 클릭하되 조건부 서식은 2열부터 E20세까지 비교해야 되니까 F4, F4 눌러서 이 열만 고정하시구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017, 2017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구요. 신표, 다시 한번 2열함수를 통해서 최종 주문일에 F4, F4 눌러서 가로 닫고 그 값이 2019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구요. 아, 크거나 같다가 아니네요. 아, 크거나 같다가 아니네요. 2017 또는 2019니까요. 그냥 같습니다 라고만 넣으셔야 되겠네요. 저는 구간 안에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지 알았는데 연도를 추출한 값이 2017 또는 2019, 그러니까 같습니다 라고만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굵은 기울인꼴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서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와 두 번째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구요. 다음 세 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의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I20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 클릭합니다. 다음은 용지 방향을 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지 방향에서 가로 선택하시구요. 다음은 인쇄될 페이지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맞춤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에 맞춤 가로와 세로를 같이 체크해 주시구요. 그 다음 머리끌 바닷글을 클릭하셔서 맵 페이지 하단이니까 바닷글 오른쪽 구역이라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 현재 페이지를 표시할 수 있는 페이지 번호 도구 클릭하시고 한 칸 띄어서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페이지라고 한글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입력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페이지 설정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작업하기 위해서 계산 작업 시트에 첫 번째 K사의 부서별 성실 책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값을 구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네 라운드 다운을 사용하니까 내림에서 표시하는 거네요. 그럼 Average If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부터 구하겠습니다. K사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Average If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부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부서가 입력된 C4부터 C26인데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우리는 바로 왼쪽에 있는 부서를 찾겠습니다. J4세를 선택 신표 다음은 성실 책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구할 범위 F4부터 F26을 선택하고 절대 참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시면 평균 값이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라운드 다운 입력하신 다음 맨 끝에 가서 신표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KC 미셀의 직무 수행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다가 번호를 표시하는 거네요. 번호를 표시하는 거구요. 매치와 디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맥스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군요. 그럼 배열 수식으로 작성하는 거구요. 우리는 실제 몇 번째 위치합니다. 지금 범위가요. 번호가 1, 2, 3, 4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가장 부서명에서 인사부에 그 다음 직무수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찾아서 몇 번째 행이다라고 행의 번호만 위치값만 가져오시면 될 것 같구요. 매치함수를 통해서는 입력하시구요. 위치값을 구하겠습니다. 그 값은 맥스를 통해서 D맥스 조건에 만족한 최대값에 해당한 D맥스를 통해서 값을 구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구요. 신표 우리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직무수행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니까 직무수행 필드에 가서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신표 그 다음 조건은 부서명이 인사부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선택하시구요. 가로 탔구요. 그러면 부서가 인사부에 해당한 가장 큰 직무수행 점수가 구해졌구요. 그 값을 가지고 배열수식이죠. 배열수식이니까 같은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할 수 있도록 동일한 조건의 범위 영역을 지정합니다. D맥스는 사용하지 않구요. 부서가 인사부에 해당한 부서명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F4를 습관적으로 해도 되구요. 그 값이 인사부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가로 탔고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직무수행 점수에 가서 그 값을 찾겠습니다. D맥스를 통해서 구한 값이 이 조건에 만족한 범위에 직무수행에 가서 찾겠습니다. 신표 그 다음 값은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0이라고 넣으시구요. 가로 닫구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해 주시면 23번째가 인사부이구요. 직무수행 점수가 98점이었네요. 가장 높은 데이터는 23번에 있습니다.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이해판단 빈도수를 이용해서 표 4에다가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프리컨시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빈도수를 구해서 몇 명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는 조금 있다 작성하고요. K17부터 K21 영역 프리컨시 함수가 나오면 아예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고 한 번에 작성하시면 되세요. 프리컨시 입력하시고 데이터는 우리는 이해판단에 가서 이해판단 범위를 지정하기 때문에 따로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 비교할 빈도수 값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제17부터 제21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대열 함수예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빈도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는 서식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다음에다가 텍스트 입력하시고 값은 구해놨고요. 신표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영 명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에 아래쪽 표 5에다가 등급을 구해서 값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위쪽에 있는 곳에 곱해서 더한 가중치 값을 가지고 오른쪽 등급에서 찾아옵니다. 썸 프로덕트 함수를 이용해서 각 감옥별 가중치를 먼저 계산하구요. 그 다음 브이루컵을 통해서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F30 셀 선택하시고 썸 프로덕트 바로 왼쪽에 있는 점수들을 심표 위쪽에 있는 값으로 곱한 다음 더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값들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3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실 거구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점수가 구해졌습니다. 91.6은 등급에 가서 A 물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점수 89.9는 90 미만 이니까 B 라고 찾아올 수 있도록 브이루컵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F30 셀 선택하시구요. 등호 다음에다가 브이루컵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찾는 값은 썸 프로덕트를 통해서 구해놨구요. 오른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번째 열에서 찾고 두번째 열에서 가져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니까 그냥 생략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각각에 대한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구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합니다. FN 총점 이라고 되어 있구요. 입력받는 값은 직무 수행과 이해 판단 성실 책임과 그 다음 절충 협조 라고 입력받습니다. 조건은 FN 총점은요. FN 총점은 계산할 때 직무 수행 곱하기 0.2 하라고 했구요. 더하기 이해 판단 곱하기 0.3 더하기 그 다음 성실 책임 곱하기 0.2 더하기 절충 협조 곱하기 0.3 곱해서 계산합니다. 단 이 4과목 중에 하나라도 60점 미만이 있으면 0으로 표시하라고 했네요. 그럼 if라는 구문을 사용하셔야 될 것 같구요. 직무 수행 점수가 60보다 작습니까? 혹은 이해 판단 점수가 60보다 작습니까? 혹은 성실 책임이 60보다 작습니까? 혹은 절충 협조가 6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FN 총점에다가 0점 처리할 거구요. 이 4개 감옥 중에 하나라도 60점보다 작다면 0점 처리할 거구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문제 나와있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시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셔야 되겠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커서를 h4에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 우리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시면 FN 총점이라고 있구요.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직무 수행 이해판단 성실 책임 절충 협조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요. 네 각 총점이 계산되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부서명은 필터에 해당이 되니까 해당이 안되구요. 데이터 영역은 직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직위가 있는 B.O.C.L.을 선택하시구요. B.O.C.L.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인사현황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안쪽에 인사현황 테이블을 더블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십니다. 부서명이 필터에 있는데 필요하시겠죠. 부서명 직위가 행에 있어요. 필요합니다. 입사일자도 행에 있구요. 직무 수행은 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필드를 직무 수행을 이용하라고 되어있으니까 다른 필드를 가져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구요. 문제 제시되어 있는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다음 누르시고 다시 한번 필터 다음 정렬 순서 다음 마침을 누르십니다. 화면에 피버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P5셀이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부서명을 선택하셔서요. 필터에 갖다 놓으시구요. 직위를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구요. 입사일자를 선택하셔서 직위 아래에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직무 수행을 선택하셔서 갑에 갖다 놓으시구요. 그 다음 또 하나 전체 비율도 마찬가지로 직무 수행을 가지고 열악개 비율로 표시하니까 미리 갖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입사일자를 연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자가 입력된 데이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본적으로 월과 분기가 선택이 다 되어 있어요. 연까지 우리는 월과 분기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연에 대해서만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은 합계 직무 수행 2라고 표시되어 있는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갓 필드 설정 클릭하시면 되고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전체 비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비율을 입력하시고 가표시 형식에 가서 문제 열합계 비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합계 비율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벗테이블 스타일을 밝게 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밝게 가서 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문제와 같이 피벗테이블이 작성이 되고요. 여러분이 제시된 그림과 실습하신 화면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도록 하겠는데요. I3부터 I11 영역에 대해서 정수를 이용해서 올 이상의 데이터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요. 현재는 모든 값이 입력되지만 정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5보다 큰 데이터만 입력 받겠습니다. 라고 크거나 갖다를 선택하시고 5를 입력하시고요.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대출 가능 일수라고 입력 하십니다. 그 다음 대출 가능 일수에 5일 이상 이라고 설명 메시지를 입력 하시고요. 오류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만약에 5일보다 작은 데이터를 미만 한다면 X자 모양 이니까 중지가 맞고요. 제목 에다가 대출 대출 기간 확인 하세요. 표시 하시고 그 다음 오류 메시지에다가 대출 가능 일수는 5일 이상 으로 입력 하세요. 작성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서 갖다 놓으시면 설명이 나고요. 5보다 작은 값을 입력 하시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터 필터 클릭 합니다. 운영 시간 운영 시작 시간에 가서요. 조건을 주시는데 C E 셀에서 목록 단추를 클릭 하셔서 10시 이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필터 에 가셔서 다음 값 보다 크거나 같음 이라고 하시고요. 10시에 해당한 값을 입력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운영 시작 시간 10시 이후 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량 계열에 대해서 약간 회색 기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종류를 바꾸기 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합니다. 그 다음 콤보의 판매량은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판매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서 값을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은 데이터 값을 표시하셨고 목표량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겹치기 50으로 지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열 겹치기 현재 0% 라고 되어 있는 곳에 50% 5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에 세로 값축에 대해서 눈금값을 최소값 주단위를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 축 옵션에 가셔서요. 최소값을 2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단위 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시고 모서리를 둥글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채우기 미선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고요. 테두리에서 둥근 모서리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 효과 탭을 클릭하셔서 그림자에 가시면 미리 설정이 있고요. 미리 설정에서 미리 설정에 가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합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그림 차트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작업 차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기타 작업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부분합 이라고 되어 있네요. 부분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정렬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부서명이 있는 C O셀을 한번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지금 텍스트가 오름차순 되어 있네요. 오름차순 정렬 한번 클릭하셔서 부서명별로 데이터를 정렬을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을 클릭하셔서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부서명을 기준으로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함수는 최대값을 선택하되 직무 수행과 이해판단과 성실 협조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겠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네 이제 부분합을 다 실행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하십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부분합이고요. 텍스트를 부분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부분합 해제 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부분합 이라고 있구요. 제거 클릭하시면 부분합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매크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꼭 기록 중지 해주시고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의 양식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 위치는 2,2부터 F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부분합 해제를 선택하시고 확인 텍스트를 부분합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클릭하면 부분합이 실행이 되는가 클릭하면 부분합이 해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올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고 인사고가 입력 현황 버튼을 선택한 다음 더블클릭 누릅니다. 우리는 폼의 이름이 인사고가 입력 이라는 폼이고요. 점 보여주세요 라고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왼쪽의 프로젝트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인사고가 입력 폼을 선택한 다음 코드보기를 눌러서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개체는 유저폼 그 다음 프로시저는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문제에서요 CMB 부서에다가 로 점 연결할 행의 데이터 로 소스는 문제에서요 G5부터 G9 영역을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로 소스 작성하셨고요. 두번째 날짜 컨트롤에 대해서는 날짜 컨트롤은 TXT 날짜에 대해서는요 현재 연도와 현재 월이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하는 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열함수 사용하는데 오늘 작업하는 오늘 날짜에 데이트란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에 연도를 추출한 값 뒤에다가 한글로 연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한 칸 정도 띄우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큰 다운뼈 닫으시고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월을 구하기 위해서 먼스 함수가 필요하고 오늘 날짜에서 월을 구하기 위해서 데이트 함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요. 월을 구한 숫자에다가 한글로 월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번째 인사 고가 입력 포맷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을 선택하고 더블클릭하면 등록과 클릭 이라고 되어 있고요. 포맷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엑셀 시트에 입력하는데요. 기준을 A4로 잡았을 때 A4셀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두 개고요. 우리는 6행에다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니까 2 도하기 4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I라는 변수는 컴퓨터가 기억할 데이터가 I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시키는데 어떤 데이터를 기억시킬 거냐면 렌지 A3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 로즈를 카운트 하셔가지고요. 아까 구하니까 2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우린 6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4를 하면 6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행의 미칫값을 컴퓨터 I라는 변수에다가 잠깐 기억을 시켜놨어요. 그 기억시켜 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 셀 하나를 셀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행과 열의 값을 넣어주면 A1셀, B1셀 이렇게 셀의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행의 번호는 조금 전에 구하셨고요. 그 다음 A열을 1이라고 하죠. 컬럼의 첫 번째는 A열에다가 우리는 C&B 부서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B열에다가는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TXT 성명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폼을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 여기 속성 창을 통해서 TXT 성명인지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열에다가는 txt 직무 수행 능력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직무 수행에 입력된 값을 숫자 형식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value 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ctrl v 네번째 열에다가 t 열에다가는 이해 판단 이해 점수라고 되어 있나요? 아 직무 점수 제가 이름을 확인 못했네요. 직무 점수 직무 점수에 있는 값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 점수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평균을 구하는데요. 평균은 cells i,5 에다가는요. cells i,3 에서 입력받은 값 더하기 cells i,4 에 입력받은 값을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작성해 보시고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a열이 1번, b열이 2번 그거 열의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고가 입력 클릭하렸더니 클릭이 안 되세요.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해제하신 다음 클릭. 그 다음 부서가 나와요. 하나를 선택하고 홍길동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하나 입력하시고요. 90점, 90점이라고 입력하고 등록하면 입력이 되는가. 근데 왜 데이터가 여기에 6행에 입력되지 않고 7행에 입력이 되네요. 잠시 종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데이터를 좀 지워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준을 a3셀로 잡았네요. a4셀로 잡아야 하는데 a3셀로 잡아서 아까 다른 장소에 데이터가 입력되었습니다. a4를 기준으로 연결된 행위계수는 2개고 더하기 4를 하겠다. 수정작업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인사부에 강호동 90점, 90점이라고 입력하고요. 등록 버튼 누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